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총에 대한 리뷰 영상은 아니고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이게 왜 궁금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재TV님은 총을 어떤 걸 갖고 계신지 또 리뷰를 하는 총들이 모두 본인이 구매를 한 총인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장품이나 이런 것들 대체 총을 몇 자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총이 몇 자루가 있는지를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첫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 건 중에서 가스 라이플, 라이플이죠. AR 계열 가스 라이플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어떤 것들을 제가 몇 자루 정도 가스 라이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이렇게 메이커를 많이 따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VFC니 아니면 마루이니, W니 그거 외에 가스 라이플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따로 제가 딱 특정 메이커를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메이커들의 가스 라이플을 가지고 있고 세팅을 하고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식 한정식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VFC에서 나온 HK416 A5 모델인 가스 라이플이에요. 가스 라이플이고 보시면 레일이 다르죠. 기존의 순정 레일을 탈거를 하고 이런 이렇게 생겨있는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SMR 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 레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레일을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해서 조금 더 가볍죠. 원래 순정 HK416 A5 레일 같은 게 상당히 무겁죠. 그리고 스톡 역시 크레인 스톡으로 교체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스톡은 그냥 A5용 이 스톡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스톡은 따로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것 외에 이 위에는 이거는 정말 싼 이호텍이에요. 이거랑 색깔을 맞추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약간 근데 이 색깔이 좀 언밸런스하죠. 하고 이거는 PEQ 모델. PEQ인데 이거는 중재 PEQ예요. 뭐 작동형이긴 한데 크게 이제 더미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에어 스위치를 따로 달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잘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처음 이 제품을 첫 번째 가스 라이프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바로 이게 제가 구입한 라이플 ARU 중에서 첫 번째 가스 라이플이 바로 이 VFC 416 아이고 VFC 416 A5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신품으로 구매를 한 건 아니에요. 이 제품은 저희 서바이벌 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찰나에 지인분이 내놓은 제품을 제가 아주 저렴하게 인수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PEQ 요거 하고 여기에 그 이게 무슨 레일이지 윌콕스 마운트 조금 이 PEQ가 있으면 이게 가리지거든요. 그래서 한 칸 올릴 수 있는 윌콕스 마운트. 지금은 아마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윌콕스 마운트를 장착을 했고 칼라 파트는 아티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아노다이징 된 알루미늄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탄창은 V맥이라고 하죠. VFC는 V맥 탄창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 이 V맥 탄창보다는 일반 ARU 탄창이 더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V맥 탄창은 뭔가 이상하게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 근데 보기가 이쁘니까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격바를 단바를 한번 시켜볼까요? 예, 가스는 들어있네요. 예, 경쾌하죠? 별다른 튜닝은 안 돼 있습니다. 이 안에 이너바레일하고 호복고무 정도만 교체를 했고 집탄 튜닝은 약간 아웃바레일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나머지들은 다 순정입니다. 순정이고 이게 초기형이 아니고 초기형은 VFC의 HK416 초기형 모델은 조금 문제가 좀 작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구성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좀 개선된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사용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다만 VFC 가스 라이플의 고질병이 연사를 쏘았을 때의 집탄이 중구난방인 것 단발은 잘 나가는데 연사를 쏘면 막 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연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 라이플 중에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VFC HK416 A5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소개시켜드리는 김에 제가 가지고 있는 VFC AR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두 번째 VFC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두 번째 VFC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 라이플입니다. 이 제품은 URGI VFC에서 얼마 전에 나왔죠. 얼마 전이라고 해봐야 한두 달 전은 아니고 좀 됐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구매를 한 모델인데 VFC URGI 모델 중에서 짧은 게 아니고 긴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버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앞쪽에 칼라파트 소음기는 GSMC에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하나 보내주신 네모나 사각형의 소음기형 칼라파트 제품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디발, PEQ 알루미늄 재질의 조금 비싼 디발이죠. 디발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슈어파이어 레플리카 플래시를 조그만 걸 하나 달아놨어요. 너무 큰 걸 다닐까 조금 언밸런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 스위치를 제가 앞쪽에다 연결해놨고 아마 지금 밧데리가 작동을 하네요. 밧데리는 조금 있네요. 아직 이런 식으로 에어 스위치를 위에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고 평소에는 이렇게 꺼놔야죠. 꺼놓고 이 위에 있는 CQB 스컵은 레드윈사 제품이에요. 이건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로 구매를 했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쁘죠. 중고로 구매를 해서 상당히 이쁩니다. 이게 탄색이다 보니까 탄색에 맞춘다고 조금 깔맞춤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양주에 있는 건팩토리 샵 사장님이 카페에 이거 할인 행사를 한번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가 두 개 한정으로 그래서 할인 행사를 할 때 제가 신품으로 국내 샵에서 구매를 했고 좀 할인된 금액으로 샀죠. 저 말고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거 순정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스톡도 자기 스톡. 다만 이 그립만 제가 마음에 드는 제가 제 손에 맞는 그립으로 이거 MOE 스톡으로 MOE 핸드 그립으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순정이에요. 이거 뭐 차징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위에 있는 사이트들 다 순정이고 기본적으로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런 그립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전부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오리지널 제품도 금액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이런 제품의 레플리카 제품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뭔가 간격도 안 맞고 칸도 안 맞고 가격 차이가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돈 많은 정도 더 주면 오리지널 제품을 사다 보니까 뭐 굳이 제가 레플리카 제품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에 다 오리지널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레일에 손을 맨손으로 잡게 되면 레일이 날카로워서 닫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접게도 다 이거 맥풀 오리지널 제품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벽에 걸어두는 용도로 이뻐서 제가 가지고 있는 VFC의 가스라이플 두 번째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내부적으로 호복고무 교체 정도는 해난 상태고요. 슈팅매치, 슈팅매치용으로도 제가 몇 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탄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편이고 아주 제가 이뻐서 사랑을 하고 있는 라이플 중에 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 스위치를 장착을 해놨는데 디발 같은 경우는 그냥 폼으로 달아 놓은 거라서 다시 따로 에어 스위치를 달아 놓지는 않았어요. 에어 스위치가 이게 하나로 두 개가 다 컨트롤이 되는 에어 스위치가 있으면 좀 달까 하는데 뭐 딱히 제가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관상용으로 DP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라이플 중에 VFC 제품은 이렇게 HK416A5 그리고 VFC의 URGI 긴모델 이게 16.5인치인가 아무튼 긴모델이에요. 긴모델 이렇게 VFC 제품은 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플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나중에 이 위에 자리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있는 제품 GHK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GHK AK입니다. AR은 아니지만 AK가 또 AR은 아니죠. AR 계열의 이렇게 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AR은 보통 M4 스타일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GHK AK도 똑같이 AR 계열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쏴 볼까요? 역시 안 쏴지네. GHK는 이 BB탄이 안 들어가 있으면 격발이 안 돼요. 그래서 볼트 스탑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을 넣고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금 옵션들을 좀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따로 작업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로 산 총이에요. AR 라이플 중에서는 이 제품은 제가 사문 에어소프트에서 직접 직구를 한 모델입니다. 구매를 한 지는 대략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됐는데 처음 구매를 한 거는 여기 AK-74U 모델을 제가 구입을 했고요. 구입을 했고 앞쪽에 핸드가드를 SRR 핸드가드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고 소염기도 이런 식으로 큰 형태의 소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죠? 이거 큰 형태의 소염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접이식 스톡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M4 스톡 아답터를 사문에서 같이 팔거든요. M4 스톡 아답터를 구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M4 스톡을 달아놨는데 이게 M4 스톡이 이게 맥풀 정품을 달아놨는데도 좀 빡빡해요. 이 스톡이 좀 안 맞는지 스톡이랑 스톡이 이게 밀스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스톡 말고 그냥 이렇게 알루미늄 봉으로 돼가지고 기역자로 된 스톡을 달아놨는데 요 근래 이렇게 바꿨는데 다시 원래 스톡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알루미늄 봉으로 된 그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외형에 돈을 좀 많이 들였어요. 많이 들였는데 반해서 실제로 뭐 딱히 사용을 거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자랑용으로 기름칠 지금도 얼마 전에 기름칠을 해줘가지고 기름칠만 하고 이렇게 벽에 걸어두는 것 같아요. 요 아래쪽에 요렇게 작게 생긴 요 핸드가드 거리 요런 식으로 요런 것도 알루미늄으로 된 거. 알리익스프레스에 스파거든요. 요런 거 사서 요렇게 제가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T1을 마운트를 떼고 앞쪽에 얹어놨는데 AK는 뭔가 좀 광학을 올리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광학을 올리지 않고 이대로 세팅을 해서 그냥 관상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이 주로 관상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요렇게 GHK의 AKS-74U 제품 요렇게 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세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 자리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리가 안 되면은 조금 있다가 총을 좀 치워가지고 겹쳐놔야겠구나. 총을 좀 치워가지고 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정. 요렇게. 왜이래 이거. 그리고 GHK 가스 라이플이 한정 더 있죠. 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딱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GHK에서 나오는 GHK G5라는 가스 라이플 모델이에요. 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나 폴리머 지질로 되어 있고 상당히 작동성도 좋고 한겨울에도 해외에 게임을 뛰는 유저들이 이 제품이 기와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제품이고 탄창 역시 이렇게 플라스틱 피맥 탄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효율도 상당히 좋다라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장전핸들이 옆에 달려있고 격발이 아마 될 거예요. 지금. 하고 한발 비비탄이. 아 격발이 안되네. 가스가 없네요. 얘는 저거 공탄사격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격발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가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차징핸들 위로 했다가 MP5처럼 딱 내리고 딱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광학 같은 경우는 조금 동구권 러시아 형님들이 많이 쓸 법한 이런 광학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학을 장착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은 제가 기억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으로 배송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뭐 어디였더라? 하여튼 사장님이 손예진 좋아한다 해가지고 예진장가 하여튼 그 회사에서 샀는데 제가 구매한 이후로 평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립을 닿을 수 있게끔 그립 아답터를 제가 밑에다가 붙여놨고요. 붙여놨고 기본적으로 이 소용기 칼라파트는 제가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한 칼라파트 장착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 순정입니다. 순정인데 원래는 제가 이 제품을 게임에 쓰려고 튜닝용 옵션들을 다 샀어요. TNT에서 나오는 메이플리퍼에서 나오는 GHK G5용 호법 챔버 호법 고무 이너바레 세트를 구매를 해뒀고 또 얘 같은 경우는 라텍에서 볼트 캐리어가 이 스틸 볼트 캐리어가 나와요. 스틸 볼트 캐리어가 나오는데 그 제품도 신품으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쓰진 않았어요. 장착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튜닝을 하기 위해서 웬만한 옵션들은 다 사다 놨습니다. 저 창고에 박아놨는데 세팅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은 제가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옵션들 때문에 특히 스틸 볼트 캐리어 GHK G5용 스틸 볼트 캐리어는 거짓말 좀 못해서 지금 돈 있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유니크하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이거를 카빈 킷을 좀 사서